왜 삐져 있어요? 안 삐졌는데요? 내가 매력적인 게 내 탓인가? 내 탓은 아니죠. 다 왔어요? 내릴 때 되니까 새삼 삐졌던 게 미안하네. 삐져 있었던 거 맞네. 맨날 이렇게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피곤한데. 그쪽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.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.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당분간은 못 그럴 거 같으니까. 당분간 못 그래요? 왜 못 그러는데요? 바빠서. 아, 그래서 말인데. 뭐예요? 별로 부담 갖지는 말고 쓰던 차야. 할아버지가 차를 좀 잘 주셔서 남는 차가 많아요. 운전할 줄 알죠? 내가 못 데리러 오면 직접 운전해서 다니라고. 헐. 차는 비서 시켜서 저기 세워놨어요. 뭐예요? 안 내려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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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네. 내가 참 여러모로. 굉장한 여자를 만나긴 만났다.